옆집 앞에서 웨슬렁거렸어 갑자기 우리집 TV가 안나와서요 TV가 고장났으면 고쳐야죠 웨슬렁거려 고장난게 아니라 채널 설정만 하면 TV가 잘 나온다 그래서 옆집에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풀어줘야 돼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 디지털 전환으로 아날로그 TV 채널이 빠지면서 채널 재배치를 하는거야 그래서 TV가 안나오는 집 일부 있는거야 혹시 우리집 TV가 안나온다면 리모컨으로 메뉴를 누르고 자동채널 설정을 누른 다음에 채널 검색을 하면 끝 그래도 헷갈릴 땐 리모컨 들고 124번으로 전화주세요 채널 재배 질정은 지역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하세요 채널 설정하면 좋은사람 좋은사람